우리가 심사위원이에요? 참가자? 우리가 이쪽인가?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쪽이에요? 참가자에요 우리가? 왜? 참가요? 참가라고? 불안하듯이 아유 유희야 잠깐만 뭐야? 왜 우리가 참가해요? 왜 무슨 일이야? 그냥 읽어봐 너 정균의 이름표 가슴에 붙였고 오디션 유희야 어서 온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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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하고싶은 생애 첫 경험은 무엇입니까? 뭘 하고 좋을까? 마라톤을 리얼스틸 각자 로봇을 만들고 싸우는 거야 스카이다이빙 진짜 진짜 남자의 상대로 막 와인 막 이렇게 쌓여있잖아 쫙 벽이 갔어 거기서 내가 몇 벽에서 먹어주는다 해서 자작 한 번도 약간 발매를 안 해봐 하나 둘 셋 네네 이야 와아 나 피아노도 못 치는데? 어? 어? 우리 뭐 심사위원 있는 거예요? 맨발의 친구들 한 번만 써 안녕하세요 현중아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아 유희야 형님 큰일 났어요 왜요? 오빠 그래보세요 뭐래 하라고? 뭐야 심사위원 대기실? 참가자 대기실? 내가 이리 가야 되나? 네? 심사위원 심사위원이면 되나? 참가자로 가라고요? 그걸 또 하길래 심사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난 심사위원인데 여기다 드려오네 무슨 오디션이야 한국의 사랑 사랑 사랑해 왜요? 1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? 와! 귀엽다 진짜 5분 후에 오디션 들어갈게요 와이프 찰게요 승났으면 좀 나을까 나 좀 눈이 안 보이니까 나 좀 거의 형 오미도 처음 올라갔을 때랑 비슷한데요 아 진짜 살려주세요 제발 못하겠어요 나 진짜 못하겠어요 오미도 처음 올라갔을 때랑 정말 못하겠어요 진짜 미얼 완전 못하겠습니다 형 진짜 부탁합니다 진짜 아니 왜 왜 이거 입질깜짝 알아두지 사랑해요 아 너무 아파 저희 오디션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많은데 사랑해 사랑해 지원자분들 들어옵니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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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무대 봐 부담스러워 왜왜왜왜왜 무대야 왜 뭐야 이게 아 부담스러워 아 저길 못 가겠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정신 무대에서 하는 건지는 상상도 못했고 또 오디션까지 봐야 한다고 하니까 또 오디션까지 봐야 한다고 하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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